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이썬 코딩을 할 때 종종 사용하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메인 스레드가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병렬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브 스레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스레딩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CPU 환경에서는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합니다. 스레딩 모듈 사용 방법 첫번째입니다. 스레딩.스레드 함수 호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해서 HTML 문서를 읽어온 후 글자 수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스레딩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HTML 문서를 읽어오기 위해서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합니다. 타임은 시간과 관련된 모듈입니다. getHTML 함수를 정의했고 스레딩.스레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명과 주소를 넣어주고 스레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였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스레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스레딩 모듈 사용 방법 두번째입니다. 스레딩.스레드 클래스 상속 후에 run 메소드를 재정의하면 됩니다. 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나도 코딩 채널에 올려져 있는 파이썬 상속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세요. 영상 우측 상단 정보를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기능은 run 메소드에 구현하면 됩니다. 클래스 정의가 끝났으면 객체를 만들고 t.start처럼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였습니다. 첫번째 방법과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스레드 호출하는 것과 스타트 사용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스레드 사용법 두가지 모두를 공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데몬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몬 스레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합니다.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면 데몬 스레드는 즉시 종료됩니다. 스레드 데몬 옵션 값을 true로 해주면 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그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훅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잠깐 훅킹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훅킹은 도청하는 행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선들이 지나가는 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면 전화 통화 시에 전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또는 장치 간 통신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몰래 듣는 것이 훅킹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훅킹을 할 거예요. 마우스 좌표를 표시하는 기능 좌표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기능 리스트에 있는 좌표들을 파일에 기록하는 기능을 함께 코딩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코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코드는 제 기터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소는 영상 하단 상세 정보란에 있습니다. 실행까지 되는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exe 실행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때 파이 인스톨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스레드 샘플 코드 형태와 좀 비슷하죠? 좌표 출력과 키보드 후킹 관련 코드를 제외하면 비슷합니다. 상단에는 코드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키보드는 키보드 후킹을 위해서 스레딩은 스레드 사용을 위해서 파이오토 GUI는 마우스 좌표를 얻기 위해서 타임 슬립은 시간 제어를 위해 사용합니다. 후 클래스는 스레딩 점 스레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이닛 생성자에서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고 멤버 변수 스레드 키보드 후킹을 초기화합니다. 런 메소드에는 런 메소드는 스레드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의 몸체입니다. 무한 루프를 돌면서 키보드에서 눌려지는 키를 확인합니다. 키보드 값이 F2이면 현재 좌표를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키보드 값이 F4이면 이벤트 멤버 변수를 true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추가했던 좌표들을 config.txt 파일에 저장합니다. 메인 스레드에서는 track underbar pos 함수를 정의했고 그 함수에서 스레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스레드 생성 후에 start 후출합니다. 스레드 이벤트 값이 true이면 무한 루프가 종료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스레드 조인 함수는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후킹 해제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코드이지만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라이브러리 설치가 안 돼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윈도우 실행 cmd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pip install 키보드 핍 인스톨 리퀘스트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좌표가 표시가 되고요. 좌표를 저장할 때는 F2 키를 누르면 됩니다. 종료할 때는 F4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config.txt 파일에 F1을 누를 때의 좌표들이 모두 저장됩니다. 좌표 잘 저장되어 있죠? 이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exe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 인스톨러 모듈을 사용하면 됩니다. 모듈 설치는 PIP 인스톨 파이 인스톨러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PIP 예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조금 전에 저장했던 소스 코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파이 인스톨러 .exe .exe는 빼도 실행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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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처리가 끝났으면 디스트 폴더로 갑니다. . . . 실행 파일이 생성되어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좌표가 표시가 되고요. 5개의 좌표가 잘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파이썬 스레드는 병렬 실행이 목적입니다. . 성능 향상이 목적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레딩 모듈을 사용해서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몬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가 종료될 때 즉시 종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